자 여러분, 오늘 문덕의 신바람 어휘특강입니다 신바람, 신바람이 도대체 아니, 엑사이링하다는 건데 어떻게 어휘강의가 신바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근데 그냥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 영어에 대해서 아, 어휘가 바뀌면 정말 영어가 바뀔 수 있나 이런 점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교육과 관련시켜서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수업 듣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제가 말하고 있죠 어휘가 바뀌면 영어가 쉬워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휘가 그냥 외우면이 아니라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어휘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영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다죠 어? 제가 보통 이거를 이제 블랭크를 시켜서 많이 말하는데요 모든 영어 단어의 의미는 딱 블랭크 시키면 학생들이 하는 말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답니다 하나다 아니, 어떻게 하나야 세상에 어? 화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어? 화나라니 자, 여러분 모든 영어 단어에 의해는 Core Meaning 중심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다이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 다이어 너무 많습니다 어?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제가 보통 가장 어려운 단어, 뜻이 가장 많은 단어 참 많거든요 나중에 Take라는 단어 한번 집에 가서 사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Take는 의미가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어? 60, 70가지가 있습니다 어? 와우! 이렇게 어? 그런데 제가 사실 다이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 계기가 Take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70가지라면 아예 O의를 암기로는 불가능한 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70가지를 어떻게 막 외워서 어? 70개의 몰수에 리스팅 쫙 돼 있어서 독해 지문을 보다가 어? Take를 딱 만나면 오우, 37번째 의미구만? 딱 이렇게 어? 말을 할 때 어? 이번에는 52번째 의미를 써야지 글쎄, 좀 이상한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에는 이 core meaning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다른 의미가 파생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아주 쉬운 단어 draw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쉬운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어? 저 이 단어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러시는 분은 그러니까 어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draw인데 draw가 우선 자, 1번 끌다는 아시죠? 네, 끌다 좋아요 끌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다, 긋다 어? 오케이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매옥하다 역시 사전에는 훨씬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영어 교육 어떻죠? 이렇게 나오면 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다른 거 외워야지 아이한테도 자, 외워 끌다만 외우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어? 두 개 더 외우라고 이런 식인데 이걸로는 말하듯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왜? 의미가 이건 말고도 사전에도 들어오는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자 여러분 이 draw에서 역시 call meaning이 있다는 건데 가장 어떻던 의미가 중심 의미다라는 거죠 이제 비법을 좀씩 알려드릴게요 자, 비법은 오우 오우, 마술이 좀 탁 치면 나오는 네 자, 가장 구체적인 의미 가장 여러분 concrete한 의미가 대부분 의미의 중심 의미입니다 즉, 여기 같으면 어떤 걸까요? 가장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1번 끌다죠 좀 구체적인 구체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고 좀 물리적인 좀 피지컬한 이런 거 좀 추상적, 심리적인 거 말고 자, 이걸로는 모자라면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오, 대부분 처음 배운 의미가 중심 의미다 야, 이건 정말 우리에게 다행인 거예요 보통 드로를 외울 때 여러분이 끌다라는 의미를 먼저 외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글이다 특히 매혹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끌다를 알게 된 게 이게 첫 번째 의미라니 그리고 중심 의미니 참 좋네요 자, 예문을 한번 만나보죠 자, 첫 번째 I draw a curtain over the window 오, 나는 창문 위로 바로 커튼을 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끌다죠 여기 커튼이 있으면 커튼을 제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본 의미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2번, 3번이 다 끌다입니다 잘 보시면 이 통찰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를 He drew a circle on the blackboard 자, 그는 칠판에 역시 원을 지금 그리다라고 의미를 해놓았죠 그런데 분명히 끌다입니다 여기 분필이 그리고 여기 보면 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릴 텐데 저는 그리지 않고 끌려고요 한번 제 얼굴을 한번 그려봐야지 분필로 이렇게 해서 끌어야지 아, 끌어 이렇게 뭐예요? 하트를 그리는 거야? 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덕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잘생겼대요 그렇죠? 끌다 끌다 이렇게 이제 보니 어때요? 선을 긋는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거 다 끄는 거예요 이렇게 끌다 그렇죠? 드로잉이 그림인 거는 앞으로 차라리 하긴 종이 위에 끌기 붓으로 끌기 여전히 약간 구체적으로 추상화된 것 뿐이다 이제 끌다구나 아, 이걸 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끌다 아니고 두 번쯤이 뭔데라고 막 암기로 머리에 부담만 주었을까 마음을 열고 여전히 끌다다 변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매혹하다 어? charm, attract 너무 다르죠 아니, 끌다다 이건 정말 우리 말도 그렇네요 여러분 앞으로 영어 하실 때 난 도대체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 하는데 도움 하나도 못 받았어 뭐 어? 그러지 마세요 한글, 영어 익히는데 참으로 도움 많이 줍니다 왜? 우리 말에도 보면 나는 그녀에게 끌린다 어? 나는 누구에게 끌리네요 뭐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The singer through the audience 자, 그 가수가 청중들을 매혹하다 실제로 매혹했다 했는데 어때요? 청중들을 끌었다 해요 알겠죠? 실제로 여기 나와있지 않은 의미들 뭐 다른 거 뭐 이를 뽑다 드로아웃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를 오 밖으로 끌어낼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칼을 뽑을 때도 어? 드로우 더 소어드 그대로 칼을 끌 거고 앞으로 다른 의미를 힘들어하지 말고 분명히 끌다 할 거예요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중심 의미 잡으면 그 부분에다가 아주 힘을 주고 계속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명령하다에 해당하는 커맨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명령하다 내려다 보다 구사 그리고 뭐 뭐 값에 팔리다 조금 더 어려운 예를 제가 준비했죠 과연 이게 왜 아까 드로우는 왠지 그죠? 딱 눈에 보이죠? 끌다 얘는 잘 안 보이잖아요 어때? 특히 구사 4번은 정말 당황스러워 저게 과연 명령일까? 아까 우리가 배운 그 어떤 그 팁에 따르면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배운 의미가 기본 의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명령하다인데 어? 이걸로 솔직히 4번 저 안 돼요 고백할래요 4번 못 하겠어 자 다른 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어 단어의 의미는 하나는 하나인데 잘 보세요 자 나타나라 뿅 하나의 이미지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세련된 팁을 드리죠 하나는 하나인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명령하다 글자를 포기하시고요 이제 명령하다 갖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2번 3번 4번 다 잡히는 거예요 자 이미지에 나타나라 여러분 아주 친숙한 그림입니다 기대하시죠 오우 이렇게 해서 어? 어? 저 이거 처음 봤는데요 어디예요? 이거 홍콩인가요? 아 홍콩 아니고 이게 서울타워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오늘 혹시 처음 보셨다면 이게 서울타워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EBS의 송신탑이 있군요 네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 서울타워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데 사실 이게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 이제 저 그림을 잘 기억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왜 하필이면 내려다 보다인지 저도 예전에 이 커맨드 할 때 응? 커맨드의 어떤 예문에 보면 자 이제 음이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 보면 서울타워 커맨서 파인뷰 서울타워는 아주 경치가 좋다인데 경치 좋다에 그냥 쓰나봐라고 생각했어요 사전에 뭐 어떤 전망이 보이다 근데 그게 아니야 만약 여러분 경치가 올려다 보이는 어? 여러분이 계곡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설악산을 바라봐요 설악산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울산바위 오! 울산바위 왜 설악산에 있지? 울산에 없고 아무튼 이게 너무 좋아 보이면 야 그 계곡은 경치 좋다 커맨서 파인뷰 좀 어색해요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왜? 명령의 이미지가 그렇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만약 3층 4층 5층 이상이지 어? 우리 집은 그냥 1층에서 어? 경치가 좋아요 다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의미 아 커맨드는 위에서 아래로 자 자 세 번째 He has a good command of French 그는 불어를 잘 구사합니다 이제 명사로 해서 이제 구사로 쓰였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명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는 차라리 불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하처럼 불어 표현이 막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불어 나와 이러면 막 봉수로 봉수와 막 울랄라 뭐 이렇게 해서 두 대 무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면 이게 He has a good command of French 사실은 뭐 부하들 부리듯 불어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아까 여전히 서울타 이미지는 계속한 짓하고 자 우리에게 가장 아주 챌린징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네 번째 뭐 뭐 값에 팔리다 이게 문제죠 이야 정말 아니 도대체 이 문덕 선생이 도대체 어? 제 사람이 어떻게 해 이게 명령하다라는 거야 어? 아마 정말 이거 완전 어이없는데? 이러면서 얘가 어떻게 팔리다가 그렇지 않아요? 팔리다는 수동적이야 패시브의 느낌이 팍팍 와닿아요 그죠? 명령은 능동적이고 막 오더 어? 뭔가 디렉트의 느낌이 강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우리 사전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 우리 교육의 영어 교육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봤죠 이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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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